흑둥불 남미수로 우리 세각섭 선수님이 이 가수의 고생을 보면 정말 뿌듯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전통가요 지킴이 전통가요 지킴이 조명석 씨 노래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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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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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 강북이 나라 대신 가열이 있어서 참 많은 일을 많이 듣고 그리고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너무나도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십니다. 우리 최갑적 선생님을 드리는 이런 가열 제게 저를 이렇게 무대에 올려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우리 시대에 관광된 가열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가열 제게서 앞에서 나와주신 많은 인테리스에 많은 여행을 드리고 저희 파도 에뮤수 이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와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제가 가열 제게서 나오는 생전 처음입니다. 여러분들께 처음에 약간 이제 가사스로 받아서 영광스럽게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생겼다. 참 좋았는데요. 고맙습니다. 다음 곡 이어서 보내주겠습니다. 백일홍을 보내주겠습니다. 오케이. 아우. 갈빛 양상. 또 조용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백일홍을 보내주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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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참 반응들이 많으십니까 어느 날씨가 많으십니까 더욱더 많으십니까 이훈들이 괜찮네요 여러분 물가들 한 날 기회에 희망해서 오늘 가요를 지낼께 심차게 여기가 많고 많은 참가 그 밤에 많은 참가하셨습니다 참가하셨습니다 오늘 마시는 거였습니다 네 우리 참가자분들은 하루하루 나올 때마다 오늘 다 소중하고 기회에 대해 큰 박수 많이 와요 정말 감사하고 더욱더 매저만이 이런 마음으로써 다 같이 일어나서 좀 따뜻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저는 마지막 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임시로에 치워놔서 특히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많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도 아쉬운 게 있지만 바로 시작하면서 네 또 놀러올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노래 덮기고 세금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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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адfeit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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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